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벤츠 C200 카브리올레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6,999km 주행했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차량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신차급 컨디션 기대되는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소프트탑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측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볼게요. 반대쪽 쭉 보시면 역시나 깨끗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범퍼 볼게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시면 휠 컨디션 역시나 좋고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마쳤고요. 신품 8mm 기준 6.27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밈 끝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마쳤고요. 신품 8mm 기준 6.73mm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살펴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자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먼저 보시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컨디션 좋네요. 이어서 두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 두어 쪽 컨디션 깨끗하고요. 후측방 있고 바깥쪽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실내 옵션들 탑 오픈하고 살펴볼게요. 먼저 시트부터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브라운 시트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 보시면 운전석, 고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면 네,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시고요. 이열 공간도 넉넉하겠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더 상세히 알아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999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크루즈 있습니다. 뒤쪽에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왼편에 보시면 아래쪽에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이어서 위쪽도 살펴볼게요. 위쪽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살펴볼게요.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한번 쭉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사용 가능하겠고요. 네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쭉 볼게요.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먼저 볼 수 있는 부분들 보시면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화보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정화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기어도 보시면 루유 보이지 않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나 엔진 볼 차례인데 언더 커버로 가려 있어서 이렇게 위쪽이랑 옆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쭉 보시고요. 성능 정화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200 카브리올레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